제 동영상에 목소리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름이가 오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밖에 새가 보이지는군요. 새가 보이면 아주 긴장한 상태로 이빨을 덜어내면서 금방이라도 울리는 기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래를 내다보며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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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